안녕하십니까 에로잉글리쉬 화살영의 최재봉입니다. 오늘 강의는 정말 이 내용만 제대로 딱 간파하셔도 여러분의 말하기 영어로 할까요?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 리딩 이 모든 네 가지가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셔요. 제가 수업할 때마다 전치사 with, on, with, to, from 사실 전치사 자체를 바꾸는 사실 그런 강의들을 처음에 많이 했죠. 그래서 with 그러면 뭐뭐와 함께가 아니고 함께하는 대상은 on 뭐뭐에가 아니고 면으로 접촉하는 대상은 with 했고 그죠 to 뭐뭐로가 아니고 나아가서 만나는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은 from 뭐뭐로 붙어가 아니고 나오고 출발지는 뭐 이거 자주 했던 기억나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냥 앞에서 부터 순서대로 읽어 나가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함께하는 대상은 면으로 접촉하는 대상은 함께하는 대상은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은 나오고 출발지는 순서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스피킹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 이 전치사를 그냥 보고 읽고 들으면서 이해하고 수동적인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이 전치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외우사는 것이 필요한 전치사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앞에 나오는 동사가 이 앞에 나오는 이 동사가 뒤에 나오는 전치사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 말이 그냥 뒤에 전치사를 자동으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어민식 사고로 사고를 할 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보신다면 이 앞에 동사가 feel이 나왔을 때 feel 채우다가 with를 불러오고 wear 입다가 on을 불러오고 cover 덮다가 with를 불러오고 carry 가지고 가다 이 말이 바로 to나 from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앞에 말이 뒤에 말을 결정하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이 말하기가 당연히 쉬워지겠죠. 왜? 앞에 내가 동사만 결정하고 가면 그냥 대상이 나오고 그 뒤에 전치사가 자동으로 붙어주니까 영어 뭡니까?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는 사고, error English 사고로 가까운 순서대로 움직이는 순서대로 단어를 말해 나아가는 것이 영어인데 이 앞에 동사만 딱 생각하면 뒤에가 자동으로 붙어준다. 이거 정말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error English, 기존의 영어를 공부했던 가장 잘못된, 가장 비효율적인 암기를 통해서 문장을 통으로 외우고 뭘 외워가지고 하는 그 영어가 아니고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그것도 그냥 앞에 말만 딱 생각하면 뒤에 말이 자동으로 쫙쫙쫙 늘어나는 그 원어민의 사고 방식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한 여성이 들판에서 바구니를 꽃으로 채운다. 그냥 이 한국말만 가지고 제발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려고 용서지 마세요. 힘들어요. 방법이 달라요. 영어는 나아가고 한국말은 들어와요. 사고의 방향, 생각의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림을 그려보시라고요. 이거를 영어로 가기 전에 한국말을 생각해도 그림을 바로 그리는 것은 자동으로 되죠. 한 여성이 들판에서 바구니를 꽃으로 채우고 있다. 이제 꽃을 따가지고 바구니에 집어넣는 그 과정이겠죠. 자, 뭐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문법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복잡한 여러 법칙도 없어요. Just the only one rule. 유일한 규칙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공이 쫙 나가셔. arrow, 화살입니다. 자,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다 하나만 놓으면 된다 그랬죠. 주인공 나와. 그럼 가장 가까운 게 대부분 동작이죠. 주인공이 하는 동작이에요. 그럼 당연히 대상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사를 쓰고 말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주인공 나와주세요. 그렇죠? 한 여성이 그렇죠? omen. 그렇죠? 동작이 뭡니까? 채워요. fields. fields. 채우는 게 뭔가 봤더니 뭔가 하면 바로 her basket. 그녀의 바구니예요. 그렇죠? 자, 채운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득가득 채우는 느낌이죠. 채워줬어요. 그때 채울 때 함께하는 재료가 뭔가 봤더니 with. 함께하는 대상이 뭔가 봤더니 flowers. 꽃들이라는 거죠. 지금 feel, feel, feel. 채운다는 거예요. feel, 채운다는 이 동사가 바로 채운데 뭘. 이런 동작이에요. 막 뭔가를 채워 넣을 때. 막 채워 넣을 때 채워 넣으면서 가지고 오잖아요. 채워 넣으면서 손으로 잡는 재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채워요. 막 채울 때 집어오는 재료가 뭐냐. with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채우니까 함께하는 대상은 flowers. omen fields. 그렇죠? 자, 그다음 이렇게 하고 나면 좋은 게 뭔가 하면 온. 면으로 접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the field. 그 덜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번 말하고 났는데 우리는 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또 어떻게 어떻게 애쓰지 않았는데 그냥 쑥 만들어지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주인공 나와주세요. omen. 그다음 뭐 나와야 돼요? fields. 채웠죠. 그렇죠? 재료가 뭡니까? her basket. 함께한 재료가 뭡니까? with. 그렇죠? flowers. 꽃들이에요. 그럴 때 온. 면으로 접하고 있는 곳이 바로 뭐였어요? the field. 자, 여러분이 한 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냥 보고서 음, 음, 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만든다는,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보시는 거 알겠어요? this is your practice. 이것이 입니다. 여러분의 연습. 그렇죠? 예. omen. 그다음 뭐 나와요? fields. yeah. her basket with. 그렇죠? flowers on. 뭐 나와야 돼요? the field. 야. 되지 않습니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녀는 머리에 골판제 상자를 쓰고 있다. 뭐 빛 같은 거 오거나 또 햇빛을 피할 때 하는 장면이죠. 자, 보세요. 한국말로 고민하지 말고 그림을 한 번 그려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림에 이 상자가 다른 상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 소년이 다른 소년의 모습이 될 수 있지만 만드는 데는 여러분이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자, 그럼 주인공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주인공 쫙 나갑니다. 소년이. 그렇죠? a boy. 동작이 뭐예요? 예. 쓰고 있다. 입고 있다. 보통 영어로는 where라는 동사를 같이 쓰죠. 그렇죠? where's. 쓰고 있어요. where's. 쓰는 대상이 바로 뭐예요? 봤더니 뭔가. a cardboard box. 그렇죠? 예. cardboard. 마부지 같은 단단한 종이판으로. 그렇죠? 여기 종이판으로 만든 박스죠. 그렇죠? 골판지 상자라고 하면 되겠죠? a cardboard box. 그렇죠? 자, 썼어요? 이 골판지 상자 쓰면 어떻게 돼요? 붙어야죠. on.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쓰니까 입으니까 걔가 붙어야 되겠죠? 쓰거나 입을 때 면에 붙잖아요. 그렇죠? 뒤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도 where's라는 이 동사가 뒤에 on을 where. where라는 입다. 쓰다라는 동사가 바로 on을 불러왔다는 거죠. 면으로 접하는 대상이 뭔가 봤더니 바로 his head. 그의 머리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 번 봤지만은 그냥 나오죠. 핵심이 바로 뭐예요? 쓰다. 입다. 그렇죠? where라는 동사가 나올 때 뒤에 on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암기사항 아닙니다. 동작을 순서대로 내가 써요? 내가 입어요? 그 존재가 가서 붙겠죠? where on. 그렇죠? 주인공이 바로 뭡니까? a boy. 그렇죠? where's. 그렇죠? 바로 뭐예요? a cardboard box. 그렇죠? 바로 뭡니까? on. 면으로 접하는 대상이 his hea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평상시에도 뭘 입든지 간에 모자를 썼어요? 그렇죠? 뭐 뭐 찼어요? 그렇죠? 뭔가를 꼈어요? 그렇죠? where on.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말이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주인공에서 쫙 나아가며, 주인공에서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를 나열하면 된다. 자, 그럼 그 순서를 추로 많이 쓰는 걸 봤을 때 주인공이 나와주고, 그렇죠? 주인공. 그렇죠? 그 다음 뭐가 나와줘요? 동작이 나와주고, 대상이 나와주고, 그리고 전치사가 나와준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 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또 보세요. 그림 없다고 쳐도, 그렇죠? 학생들이, 아이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죠. 그렇죠? 때로는 이 한국말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장면을 먼저 볼 때가 있겠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영어로 구현하고 싶은, 그렇죠? 그 장면이 또 머릿속에 먼저 떠오를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한국말 굳이 만들지 말고 그냥 주인공부터 나와주세요. 그렇죠? 주인공이 뭡니까? school children. 그렇죠? 학교 학생들이, 그렇죠? 뭡니까? 동작이 바로 뭐야? cover, 덮었죠? 그럼 대상이 나와줘야 되겠죠? 대상이 바로 뭔가 봤더니, their faces, 그들의 얼굴들입니다. 자, 덮었을 때, 뭔가를 덮었다 그러면 재료가 와야죠. with, 함께하는 대상은, 그 대상이 바로 masks, 마스크들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번 봤어요. 우리의 파워는 어디 있어요? error english. 하면 하실수록 여러분,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쓸데없는, 소용없는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노력들을 제쳐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갑니다. 안 되면 한국말로 가시라고요. 중요한 것은 먼저, 어휘 이전에 내가 한국말만 가지고서라도 영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학교 학생들이 덮었어요. 그들의 얼굴들을 함께하는 재료가 마스크들이에요. 주인공 갑니다. school children. 동작이 바로 뭡니까? cover. 그다음 뭐 나왔었어요? their faces with. 바로 불러내야 되겠죠? 바로 뭡니까? mask. 마스크들입니다. 와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좀 더 달려볼까요? 남자들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우리는 뭡니까? 저 밖에서 들어와요. 남자들이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실 우리나라 사고의 방향은요. 이게 단어들을 막 섞어도 말이 돼요. 남자들은 병원으로 부상자를 옮깁니다. 남자들은 옮겨요. 부상자를 병원으로. 병원으로 부상자를 옮겼어요. 남자들이. 어때요? 왔다 갔다 왔다. 다 뒤집박추렸도 말이 다 되는 놀라운 언어예요. 그런데 영어는 왜 쉽냐? 그냥 주인공에서 나가시라고. 그죠? 남자들. 그죠? man. 동작이 바로 뭡니까?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말을 먼저 쓰라는 거예요. carry. 운반에 갑니다. 그죠? 옮깁니다. 대상이 바로 뭡니까? 봤더니 a wounded person. 부상을 입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옮기니까 이 대상이 쭉 나아가야겠죠. to. 옮기니까 쭉 밀고 to. 나아가서 도착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a hospital. 이 to라고 하는 말은 이 뒤에 이 도착지가 어딘지 몰라도 이 말은 나온다니까요. carry to. carry to. carry. 그래서 원어민들이 carry 뭐뭐 그러면 원어민들이 to wear, to wear 이렇게 그 뒷말을 자기들이 보충해서 물어보고 만드는 것들도 이러면 미드나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자, 갑니다. 말해 주세요. man. 머미가 carry. 동작이 머미가 carry. 대상이 바로 뭐예요? a wounded person. 부상당한 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to. 나아가서 도착하는 그 도착지가 어디냐? 바로 a hospital. 먼저 to라고 하는 말을 머머로가 아니고 나아가서 도착하는 곳은.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은. 요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또 우리는 내가 만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이 바로 뭡니까? 예, 빨리 말해 주세요. 그죠? 예, man. 남자들이 그죠? 갑니다. carry a wounded person to a hospital. 말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셔요. 제가 이 문장을 읽어드릴 때 말할 때 carry라는 동작을 듣자마자 to를 한번 기다리고 있어 보셔요. 확 달라집니다. man carry a wounded person to a hospital.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to라고 하는 말을요. carry가 나오고 to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to를 강하게 발음하지 않아요. to a hospital. to 그렇지 않아요. 거의 들릴랑 말랑. man carry a wounded person to a hospital. to a hospital. to a hospital.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들려요. 리스닝을 하면. 그러면 이게 안 들린다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다고 이게 들리는 게 아니고 원어민들 발음 자체가 얘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얘 때문에 carry 때문에 얘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를 약하게 발음한다고요. 이것을 아시면 리스닝도 여러분 형격히 달라집니다. 열심히 들어서 들리는 게 아니고 이해의 과정에 만드는 과정. 내가 carry를 말했을 때 저 뒤에 to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것이 자동이라고 알면 carry 다음에 이 to가 약하게 발음해도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죠. man carry a wounded person to a hospital. to a hospital. to a hospital. 그런데 이번에 그림을 보니까 나아가는 거 나왔잖아요. from 나오고 출발지는 어딘가 하면 바로 a cargo ship이라는 거죠. 화물선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 바로 가볼까요? 주인공은 뭡니까? 여성분들이. 여자들이 운반에 갑니다. 그죠? 석탄력. 그죠? to 나올 수도 있지만 그림을 보니까 출발지가 있었네요. 그죠? from 나오고 출발지가 화물선이다. 자, 갑니다. we mean carry. 그죠? coal from a cargo ship입니다. 아우 쉬워. 그죠? 오늘 어땠습니까? 문장 구조도 외우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그런 거 외우고 또 훈련해서 그리고 또 암기까지 하고 통으로 외우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영어.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주인공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말이 만들어지는 이 그림과 함께 그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에로잉시 원리로 해결을 해야만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나온 동작이 뒤에 전체사를 불러준다는 거. 이러한 내용들을 쫙 여러분 정말 필요한 그림들과 왜 그림이 필요해요? 왜 이런 여러분 유튜브 보셔도 이렇게 주인공에서도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자료 보실 수 없잖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 원어민의 엄마처럼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자료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밑에 온라인 강의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여러분 맛있는 음식 퍼먹듯이 같이 보고 같이 엄마와 같이 연습하듯이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로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